갈색을 띠는 작은 벌레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휩쓴 빈대가 최근 잇따라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를 비롯해 고시원, 사우나에 이어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출몰했다는 목격당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충남 아산의 한 빌라에서도 확인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빈대가 전국으로 퍼지는 상황입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빈대 방제를 위한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기존 살충제에 저항성을 갖게 된 빈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 살충제가 승인된 겁니다. 긴급 사용 승인 기간은 1년으로 승인된 살충제는 모기와 파리, 바퀴벌레 방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8종 모두 전문 방역업자 사용 제품으로 가정에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방제 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무조정실이 정부 합동대책본부를 주관하고 숙박, 목욕업소, 기숙사 등 빈대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방역업체와 함께 빈대 유익 경로를 추적하고 살충제 저항성 분석 연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 빈대 발생 현황 같은 통계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